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진짜 요술사 빼고 함 진짜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이제 또 완전 날먹이라고 할 수 있죠 암살자 싸이팬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빌드업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 암살자 뜨면은 백개로 갈만 하지 암살 싸이팬이 목표긴 한데 COU도 되긴 하니까 그 두개 각 보면서 역시 그냥 할 거면은 전사 쪽 암살자가 제일 세긴 해 이상한 카르마나 그나마 세트가 낫긴 한데 전사가 그나마 포템 값이 제일 높죠 이렇게 덱파워가 제일 세긴 해 다음 턴에 요네이성이나 올라프 이성만 나오면은 배틀업 가능할 듯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은 임피 먹는 거거든요 암살자니까 임피 요율이 가장 좋아요 치명사 터뜨렸을 때 그래서 일단 장갑을 먹고 싶은데 달다 달다 달아 어? 이러면은 아 이거 지금부터 먹을만한데 내가 봤을 때는 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지더라도 이 결단력 있는 투자자 15골드랑 챔피언 벅재기랑 다이아모드선 너무 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가져갈게요 아 사이펜은 물리딜이라 상관없지 않냐고 하는데 일단 암살자가 임피를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텐 파워가 달라 그러니까 박치기를 했을 때도 AD 계속 잖아요 박치기 딜로 이제 사암사이나 육암사 갔을 때 뒷라인을 아예 한 번에 터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임피가 없으면 원콤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임피를 가장 우선적으로 가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뭐 지는 것도 나쁘진 않죠 어? 이러면은 극악이 또 가능하네요 이게 사이펜이 암살로 갔을 때 임피 암살자 고연포도 좋거든요 왜냐면 딜로스를 없앨 수 있어가지고 암살자가 다닥다닥 붙어있을 때 딜로스 없애는 게 좀 커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가도 괜찮을 듯 난무 난무하죠 쿵쇼 괜찮아요 아니면은 이제 암살 플래 증강체도 임피랑 줘가지고 진짜 좋긴 한데 이제 2루를 했을 때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잔혹한 계약이나 이상한 게 나오면 망하기 때문에 홈쇼를 먹어줄게요 그리고 골매체인지 어차피 3턴 지고 간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현 롤체의 낭만은 죽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오염팬데 P68 너무 달죠 어? 이러면은 진짜 오랜만에 임피 고연포 암살 사이펜의 위력을 한번 보여줄 수 있겠네요 딱 나왔네 올라프 와 뭐야 이러면은 그냥 7렙 위로를 치면 되겠죠 지금 되게 암정성이 갑자기 엄청 생겨가지고 난무 난무하게 7렙 위로로 가봅시다 달달하죠 피관리하면서 연패 너무 달다 기분 좋다 이거 이거 진짜 잘 졌다 굿 한 번 더 쏴? 다이아몬드서 이걸 더 넣어 어차피 7연패 하는 게 이득이니까 이거는 굳이 레벨업을 해서 하거나 덱을 바꿀 필요 없어요 이것도 야무지게 잘 졌죠? 너무 좋아요 잘 쪄? 한 번만 더 쓸까? 한 번 더 쓸만한데? 왜냐면 일단 이거는 여러분이 랭크라고 하고 대회라고 하면 레벨업 치고 하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서 한 번 쬐면 장점 낭만을 챙길 수 있어 무슨 낭만이냐 다음 턴에 레벨업 증강체가 뜬다든지 그런 낭만을 챙길 수 있거든 어우 야 이것도 약하게 잘 졌고요 암살자 템 잘 나오면 장점 약하게 쥘 수 있다 여기서 부족한 피읍을 사냥의 전율으로 챙기거나 아니면은 진짜 싸이펜 삼성 봐도 되긴 하거든 이거는 판도라 대기석으로 큰 그림 그립니다 큰 그림에 파동 갈게요 이거 어때 잠깐 잠깐 이거 어때 솔라 거결보다는 솔라이가 날듯? 아 이거 이번 판에 일단 욕심 플레이를 했잖아 좀 욕심 그득그득 하긴 해 이거 좀 사람이 미쳤어 원래 보통 이렇게 안정방으로 하거든 대회면 사냥의 전율 갔을 것 같아 용 찾고 싶은데 용 찾고 싶은데 용 찾고 싶은데 게임은 낭만으로 하는 겁니다 낭만으로 아 파이크 야소 야소 폐허 가자 지금 같지 좋은 상황이 어딨다고 지금 괜찮아 원래, 원래 큰 그림이야 원래 큰 그림이야 괜찮아 쫄지말자 암살자 많이 갔어야 돼 인생은 뭐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도박이에요 인생은 도박으로 게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인생은 도박입니다 낭만 챙겨 낭만 챙기는 거야 다이가 싸이팬으로 바뀌는 순간 온우주가 끝난다 나쁘지 않아요 낭만을 내가 챙기라 했어 안 했어 낭만을 내가 챙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낭만이에요 낭만 람들 낭들 이 사람들 암살 짠하면 다시 찾자 혹시 모르니까 우리 싸이팬 죽으면 안 되니까 싸이팬의 모든 걸 이렇게 주십시다 이거 내가 사냥의 전율을 안 먹었잖아 솔직히 사냥의 전율 안 먹고 판도라 먹고 이거 빅비늘까지 어거지로 니코 뽑았잖아요 개 쫄렸는데 일단 갔어 아 이제부터 좀 게임 프리하게 할게요 이제 좀 가볍게 해도 될 때 왐 마 왐 마 만사차 맞냐 암살 싸이팬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쇼핑 효과가 1단계 높은 확률로 나와요 그래갖고 7레벨의 싸이팬을 많이 찾았던 게 팔레 상점이랑 똑같기 때문에 많이 찾았죠 이러면 고연포 안정성 질이긴 해 싸이팬 딜로수가 날 가능성이 없어 그냥 그 와중에 싸이팬 두 마리 갖고 있는 것 보소 지리네요 에이 뭐 사암살이나 레벨업 합포 넣읍시다 이럴 때는 팍팍 가는 게 나아 괜시리 혹시 쫄리는 감정을 버려버리자 와 내가 이거 바꿀까말까 2만 퍼센트 고민했는데 이걸 맞아버리네 나 바꿀까말까 진짜 고민했거든 근데 뭐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문제 되나 다이아몬드 손이 다이아몬드 손이 아유 퍼프 약간 게임이 늦게 끝나는 효과 오케이 확인 아 파이크를 여기서 겟도 다이제 인핀 먹어 아니야 안전하게 가자 이거 대신에 하나를 넣으면 되는데 네 음 뭐 그냥 이대로 갈까요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은 결식킬 육속싸김은 의미가 없어요 삼성 삼성 싸이팬 시점에서 육속싸임이 의미는 없긴 해 과연 삼성 수행인 덧발톱을 만들어 놨거든 덧발톱을 만들어 놨거든 어 어 어 어 라고 할 뻔 강의 인정하죠 공략으로 올릴게요 여기서 불안한 안정성을 쏘라카로 일단 피해볼게 라칼라카 쏘라카로 피해볼게 혹시 모를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야돼 나 전혀 방심하지 않아 방심하다가 진적이 많아가지고 방심하지 않네 어이구 와하 싸이팬 삼성이 아니었으면 이법한 우승 못했을 것 같은데 서풍을 맞추려는 음흉한 계획을 그냥 저한테 딱 들켜버렸잖아 티가 나 어 어 다이아몬드 선호 다이아몬드 선호 어 다이아몬드 선호 그만 써 왜 그러는 거야 그만해 그렇지 어이구 어디로 어디로 가노 어디로 가노 어디로 가노 괜찮아 괜찮아 쫄리말자 쏘라카로 너 피해먹중이야 방금은 사고였어 사고 아 아 쌌다 베이베 무서워라 무서워라 뭔 2등각이 날카로워 1등이지 이번판에 변수는 없어 내가 집중만 하면 무조건 이겨 아 아 유감살 의미가 있나 어차피 원콤이긴 한데 무조건 파이크가 아냐아냐 사이팬이 야 쏘라카 나 지금 피해복이 없잖아 쏘라카 무조건 써야 될 것 같아 인정? 쏘라카 피해복 개달달한데 4000피해복인데 그냥 내가 봤을 땐 궁으로 박는 게 아니라 평타로 다 죽여야 돼 빨리 평타로 빨리 죽이는 게 핵심이야 어헤이 좋았고 델놈 델 여기 어차피 이겼죠 빡치기 여기 이겼냐 그렇지아 그렇지아 뺄만해 뺄만해 어디 한번 도망가봐 배치해줄게 와 와 나 실수로 배치 못 바꿨는데 다행이다 하하하하 와 실수로 배치 못 바꿨는데 휴 손꾸라기 느려 으 어 어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고라파도 손꾸라기 살짝 느려 버렸어 실수 아니고 노린거라면 믿어주시겠습니까 사실 노린거에요 카타 이렇게 암살 사이펜으로 우승하시면 됩니다 따라만 하세요 무조건 이기잖아요 왜 못해